근데 이런 트레저가 왕래 자리 곧 뺏길 위기라고. 일단 축하를! 아, 해야 돼, 해야 돼. 진짜 서바이벌로 데뷔를 하게 될 베이비 몬스터 친구분들이 데뷔를 곧 하실 예정이라 그분들이 데뷔하시면 이제 우리는 막내가 아닌 거지. 아니 근데 그분들이 이미 데뷔 전인데도 맞아. 너무 파근했으니까. 맞아, 맞아. 어때? 자주 만나나? 어, 자주 만나나. 아, 그래? 아, 그래? 아니, 오늘 지훈이는 후배 베이비 몬스터한테 토스 없이 잘해주는 편이야? 아니면 끊어도 앵그리버드야, 어때? 아! 아, 진짜 많았으면 큰일 났다. 아, 진짜 많았으면 큰일 났어. 맨 처음에 다 응하고 다 띠옹! 아, 이거 좋았다. 와, 너무 좋았다. 애들이 너무 활기차고 밝아서 야, 너희가 베이비 몬스터야? 아, 아이! 너희야? 그게 아니라 이제 언제는 이렇게 내가 헤매 준비가 빨리 끝나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뱀은 친구들 한 5명 정도가 오는 거야. 갑자기 오는 거야. 저 뭐 선배님 뭐 이런 거 말하고. 오우, 지훈 선배님? 나 그걸 좀 부담스러워하거든. 아, 맞아, 맞아. 한 명은 갑자기 반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한 명은 편하게 좀 대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 근데 애들아 너네가 갑자기 이렇게 5명이 와가지고 갑자기 반말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 내가 화가 나았나. 내가 화가 나았나. 내가 화가 나았나! 안그리고 내가 내일라. 베이비는 다야? 베이비는 다야? 괜찮아, 위험해. 몬스터야. 아, 몬스터야? 몬스터야. 아, 몬스터야? 시니어 몬스터가 될 수도 있어.